아이들이 없으면 웃을 일이 별로 없죠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참 고된 일이지만 오늘 제가 이 신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늘 조선일보 탑뉴스에 이렇게 아이 3명이 이야기 안 나온 거예요 세 쌍둥이가 그 사진이 나와 가지고 무슨 일인가 하고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제 세 쌍둥이가 난 겁니다 딸이 3명이 한 번에 여러분들 아이 3명을 갖게 된 겁니다 그 기사가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어 가지고 애들이 이쁘죠 세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라도 다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개체인 거죠 애가 다 이렇게 다 다루는 보니까 언제 아이들이 이렇게 큰나 노산이었는데 엄마 되시는 분이 아이를 한 명 더 낳는 것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 아이로 인해 잃는 것이 있지만 많은 것을 얻게 됐다 그런 요즘에 다 애기들을 안 낳는 그런 시대니까 이 애기들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것이 지금 말씀드린 아이들이 없으면 웃을 일이 뭐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이 없으면 웃을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제 힘들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애들을 키우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 쌍둥이를 키우면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애들을 잘 키워 가지고 손자 손녀가 나니까 그 애들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겠지 뭘 가지고 즐거워하겠습니까 별로 즐거워할 게 없는 거죠 고생스럽지만 이렇게 낳아서 키워 놓으면 강아지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를 제가 오늘 보고 오늘 마침 아침에 에리조나 출입대학의 교수로 있는 오현승 교수는 오현승 교수의 딸이 두 명 지금 큰아이가 13살이 됐다고 하는데 글을 하나 올려두고 핵심이 뭔가 하니까 최근에 여성분들이 임산부 아이를 갖게 되면 뇌가 뇌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아이를 가장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뇌가 재편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었겠죠 아이를 가장 잘 키울 수 있도록 뇌가 바뀌는 그런 연구 논문을 소개한 겁니다 오현승 교수가 그걸 읽었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세 쌍둥이가 대단하게 풀리는 겁니다 뇌가 바뀌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랑에서 결혼해가지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아이가 생기니까 아내가 여러분들 완전히 성적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오현승 교수 이야기는 그래서 사랑이 식어서 그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 논문을 보니까 임산부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뇌가 여러분들 변경이 되는 거의 한 몇 년 동안 변경이 되는 겁니다 와이프가 첫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성격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다른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 지체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아이들과 남편들의 생활 방식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와이프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최선의 방식이었습니다 일단 외부인들이 집에 방문할 수가 없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몇 끼를 같은 시간에 먹고 일정한 수면 시간이 계속 강요되고 그렇게 공장처럼 집이 돌아가게 되고 13년 동안 큰 배우 벨트가 돌아가듯이 생활했고 그랬더니 두 딸이 참 이쁘게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뇌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주 최근에 들었지 않습니까 중독이 되면 뇌를 바꾼다는 거지 않습니까 뇌가 그리고 계속 같은 종류의 학습을 하게 되면 뇌의 특정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뇌구조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방송을 하기 위해서 계속 하루에 6시간 8시간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방송구조에 적합한 뇌로 계속 진마를 하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두뇌의 유연성이라는 용어 대신에 가소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안 하게 되면 그게 또 뇌 상태가 있게 이완되죠 이번에 나온 이 논문을 UC 산타바바라 대학교에서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두뇌 연결고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발표됐는데 임신과 출산을 하지 않았던 여성과 남성이 비교군은 같은 기간에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 4%의 그레이메터가 줄어듭니다 그레이메터가 아마 제 생각에는 뇌 앞부분의 전두엽하고 관련된 영역인 것 같은데 뇌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 대개 지적활동을 하는 부분이 전두엽에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4% 줄어든다는 것이 단순화하는 거죠 뇌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뇌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정보수용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 불운, 가지치기 같은 걸 하는 거죠 잡다한 활동을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뇌에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뇌기능이 단순화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정신없이 날뛰는 청소년들의 두뇌가 안정성을 가져야 되는 성인뇌로 변할 때 불운이 되는 것과 비슷한 메커니즘입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피로로 하는 감정과 육아 행동에 두뇌가 최적화되어 간다고 보면 된다고 봅니다 연구자 삶도 대개 마찬가지죠 어떤 특정 임무에 대해서 몰입하는 사람들은 생활을 대부분 단순화하지 않습니까 잡다하게 하지 않고 단순화하는데 꼭 같은 일이 아기를 키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성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새로운 논문은 아니고 이런 종류의 논문이 많이 발표가 됐을 겁니다 임신과 출산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러한 중요한 이벤트에 대비 두뇌가 준비한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활동들이 뇌하고 관련된 거죠 카페인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카페인이 중독되는 뇌가 되는 겁니다 경마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건강한 중독도 있지 않습니까 운동 근력운동이나 여러분들 그런 것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는 거면 그게 맞추었으면 내가 다 여러분들 적응을 해나가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험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애기가 이렇게 잘 키운 겁니다 정말 아이가 없으면 여러분 웃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들도 채울이 가면서 늙어가지 않습니까 늙어가는 거니까 이제 저희들 세대는 오래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90대가 되면 자식이 60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손자, 손녀들이 정상적으로 낳게 되면 30대겠죠 그 애들을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식을 키울 때는 정신없이 앞만 보고 뛰었기 때문에 뭐 책에 더 그렇거나 이런 것은 없지만 손자, 손녀들은 조금 여유 있게 볼 수가 있으니까 아이들을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노산이었는데 이렇게 키워놓으면 그래서 요즘에 애를 어떻게 키우냐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는데 결국 개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쁜 게 이런 이쁜 여러분들 강아지는 없잖아요 이런 이쁜 애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봐도 이쁜데 얼마나 여러분들 이쁜 짓을 많이 하겠어요 따라아이는 특히 애교가 많고 하니까 오늘 두 가지 정보가 결합되면서 이런 논문이 참 많네요 이번 논문뿐만 아니고 임신이 인간의 두뇌를 변동시키는 이런 논문이 2017년, 2024년 7월 31일, 2024년 3월 23일 모두가 임신 출산이 여성의 뇌을 어떻게 바꾸는가 임신 중 여성의 뇌 해백질 부피가 감소합니다 이러한 변환 출산 이후에 최소 2년간 지속됩니다 아기의 요구를 더 잘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뇌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성의 뇌가 새로운 역할인 어문 요소의 책임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다음 장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제가 여러분들 조금 그걸 비웠다가 그 다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isen business scene Heavy spre 髙 努고 조 ан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리고 정말 참 한국이 이렇게 근대화 산업화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었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참 초창기의 기록을 읽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살아가는 힘을 부여하는 데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한 거죠 여기 보시면 대구나 경상남도에서 어떻게 의로 선교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나오죠 다음에 이제 이 애리조나 답사기는 미국인들은 역사 자체가 투기 역사가 굉장히 강하죠 좀 좋은 의미에서 투자고 초창기도 그런 인디언드와 여러분들 격전을 벌이면서 변경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은광 구리광산 금광 이런 것을 다 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업자들이 진출해가 여러분들 택시를 조성하고 파는 그러니까 스페클레이션 투기의 역사죠 미국의 역사가 그 중에 이제 특히 애리조나는 광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돌아보고 쓴 애리조나 답사기 그 다음에 이렇게 한국인들이 특별히 이렇게 좌파에 굉장히 경도되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국사학교도 어떻게 이렇게 좀 좌파적 색채가 강한 국사학자들이 많은지 참 제가 보면 가끔 가다가 놀라울 정도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여러분들 좌파에 열광하는지 가난으로 아주 가는 확실한 길이고 몰락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고 비참함으로 가는 가장 이런 명확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20세기 100년의 그 큰 여름 실험을 다 거치고 한반도의 북쪽의 여러분들 유사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지금도 인민들을 다 노비로 삼아서 저렇게 사는데도 한반도의 반쪽이 아직도 정신을 몬철이니까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의료사태 문제는 사직 전공위가 1만 1732명이 이 Position 4 고갤로й 어 그를89 122명도